아... 아... 여기가 학교를 들어가는 중이거든요? 저희가 학교를 하는 중이에요 아... 오... 오... 아...여기가 학교를 들어가는 중이거든요? 오우 너무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진짜 차갑대 나 차갑다고 했어? 응 승현이가 제일 싫어했던 계단 왜 여기야? 여기가 우리 학교 운동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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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출연하면 안돼? 얘들아 여기 좀 봐줘 얘들아 어 방금 되게 귀여웠어 어 이거 뭐야? 아 이거? 나 있을 때 이런거 없었는데 우리도 없었어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하지? 이거 뭐야? 이거 유리야? 유리인데 실내잖아 실내로 바꿔버린거야 연락해볼까? 그래 그래 너 밥 먹었냐? 나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우리 밥이나 먹으면 밥 먹으러 갈래? 어 그래도 돼? 식당에서? 밥 줘? 안 줄거 같은데? 우리 차라리 그냥 아이어브 가겠다 언니 근데 아이어브에 스넥 같은거 하나도 없나? 아 그래? 뭐 있는데? 진짜 코코넛 아 그래? 카페테리아 들어가면 우리도 밥 주나? 어머 얘들아 나와 아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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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네 아아 아코르트 아코르트 만들어요 진짜 연필꽂이야 여기서 빼서 써도 돼? 이거 연필 필요하면 이거 하나씩 사서 써도 돼? 하나에만 사줄이나 빨리 퇴근하는 거 퇴근하는 게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당당하게 탈 수 있는 거니? 아 그래? 너는 포기라고 개행동 개행동 포인트 아니야? 여기가 우리 콰이어 하던 곳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멋있다 야 우린 저번에 태풍 왔을 때 여기 엄청 비 들이치고 생각나니? 추억 소환 그날 태풍 와가지고 여기 엄청 들이치다 여기 우리 콰이어 방향이 진짜 얼마나 가르치다 몬스터 내가 잡아놓고 있을게 더워 뛰니까 더워 너무 더워 팔 걸리고 한번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힘들어 학교 재밌었다 그러게 재밌네 어 나 진짜 얼어먹었어 잘 있어라 내 학교 간지 간지 다빈 이건 되게 매운 거 아니야? 안 매운 많이 매운 거 못 먹었잖아 좋아하는데 못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